랄리사 마노반 랄리사 마노반 랄리사 마노반 랄리사 마노반 줄여보도록 할게요 거의 더 넘겨보면 단발머리 있었던 것 같은데? 이걸로 하자 이걸로 그러면 리사 스타일로 잘 어울리는 안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약간 펌이 좀 들어가면 어때? 뭐 나쁘진 않아? 지금 생각보다 잘 어울려서 당황스럽네요 머리카락을 머리카락을 그냥 컷오프 해드릴게요 아 지금요? 감사합니다 지금 회사 더해주셔서 이렇게 턱받이 하나 주지 않나요? 턱받입니다 제가 옷 입고 왔는데 옷에 저 궁금한게 있어요 네 보통 이렇게 미용실 오면 네네 아 머리 치는건 많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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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어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에 만나요. 다음에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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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